아 자 다시 우리 성우 선후배입니다 네 자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오렌지 캐러멜 상하의 로맨스 아 우유 자쿠자쿠 다파나 베이비 샹샹샹 대체 넌 뭐야 불쩍불쩍 날 울려 불쩍불쩍인데 어떡해 아직 몰라요 이 팀이 성공해야 우승이고요 만약 실패하면 두 팀 재대결입니다 두 분 나가세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 혜인이씨와 양하영씨 성공하면 우승입니다 좋은 기회 잡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결승이 시작한지 약 7분이 흘렀네요 흘렀네 정확하시네요 슬로우로 붙여야 되나 우리가?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레 돌려주세요 스톱 조덕배 아 행복해요 굉장히 야인이세요 저는 정말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야인 조덕배 예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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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가면 되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든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서 모른척 하려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텐데 뛰어갈텐데 월월 날아갈텐데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들어 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텐데 날아갈텐데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들어 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나오세요 자 이번 주 우승 양하영 혜인님 베스트 커플사 나와라 배환성 서유리 한우 보양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우 보양 세트를 축하드립니다 한 번 웃어주세요 한 번 웃어주세요 여기서 이유로 아이들 하나하나 툴 우리 확인해봐요 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.. 혹시 증거 없는지 아참 운전 중 DMV 시청 안 돼요 에코트라이크 에코트라이크 우리 함께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써요 줄다가는 그들 음준든로 휴대폰은 참아야죠 휴대폰